자비라는 건 자는 사랑자고 비는 슬퍼할 빛자거든요 자비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롭게 해주고 해로운 거 덜어주는 거예요 자비는 사랑과 정의의 다른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다른 사람 마음 다른 사람 감정을 공감해가지고 그 마음에 감정이입하는 걸로 자비냐 아니에요 그건 자비가 아니에요 거기서 움직여 가지고 도와줘야 자비예요 공감이라는 거는 자비의 전단계지 자비로 이어지지 않은 공감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요 누가 자빠져 있는 실험을 했는데 공감해 주는 사람들이 도와줬냐 안 도와줬어요 공감만 하고 갔어요 아이고 아프겠다 갔어요 아이고 아프겠다 근데 내가 바빠서 이만 아이고 아프겠네 이만 그래서 누가 더 고마워요? 공감해 준 놈보다? 와서 아프냐고 물어본 놈이 고맙죠 도와주는 놈이 고맙죠 그래서 지금 책도 나왔어요 공감의 배신이라는 책도 있어요 공감하지 마라 행동하라 도와달라 그냥 공감 안 해도 되니까 솔직히 난 너가 어디 아픈지 모르겠어 근데 도와줄게 이런 놈이 고맙지? 아 정말 힘들겠다 정말 아프겠다 아 이만 잘 살아 이러고 가는 거죠 자비는 눈물 닦아주고 밥 넣어 주는 게 자비예요 그러니까 엄마나 힘들겠어가 자비로 이어질 때는 그 공감은 아름답다니까요 너무 공감하시면 안 되는 게 너무 감정이입 하면요 보살도 힘을 잃어요 여러분 이런 의사 어때요? 아파서 갔어요 아이고 아프겠다 못 고치겠어요 너무 지금 아픔이 다 전달돼서 치료 못 하겠습니다 이런 의사가 좋으세요? 아파 죽겠는데 공감 1도 없어요 근데 그냥 다 고쳐요 쬐고 꼬매고 드릴로 고쳤어요 근데 고쳐준 사람이 고마워요 아유 같이 아파한 의사가 고마워요 같이 아파해 주되 치료할 때 냉정해 주는 의사가 제일 고맙겠죠? 또 무심한 사람도 뭐야 나를 사람 대접 안 하네 이런 기분 불쾌하면 있을 수 있잖아요 자비라는 거는 적극적인 홍익 인간의 실천행위란 말이에요 진짜 남을 이해하려면 자비를 베푸세요 그리고 그러려면 내가 내 안에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실력을 잔뜩 길러놔야 돼요 육바람이를 날마다 갈고 닦는 사람이에요 큰 손실 온다 양심 손실 온다면서 날마다 육바람이를 갈고 닦고 명상하고 진짜 이타주의자는 이래야 돼요 전 이런 말을 방편으로는 이해한다니까요 난 나보다 이타 남을 돕는 삶을 살 거야 좋아요 방편으로 제가 그 말까지는 허용해줘요 정확한 말은 아니라고 보지만 취지는 아니까 좋은 대화적 취지에서 나온 말이니까 좋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날마다 양심 손실이 오지 않게 육바람이를 닦고 명상하고 몰라하고 경전 뒤지고 십사조 용구하고 왜 남들이 도와주러 올 때 치료해줘야 되니까 난 남들 이빨을 고쳐주고 싶어 난 평생 내 이빨은 썩어도 좋아 남들 이빨은 반짝반짝하게 해 놓을 거야 좋아요 뭐 그런 대화적인 마음에서 나온 취지를 하죠 그런데 실력이 있어야지 해줄 거 아니에요 뭘로 반짝반짝하게 해줄 건데요 그래서 자리 이타예요 네 거부터 챙겨라 네 양심부터 챙겨야 남의 양심 개발해 줄 수가 있다 공간만 해서는 남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자 그게 뭐예요? 육바람이 나부터 내 실력만큼 남을 도와준다 어떤 의사분이 나는 모든 중생의 이빨을 다 고쳐주고 싶어요 그런데 한자들이 안 와요 실력이 없대요 어떻게요? 자중해야죠 남을 돕고 싶어도 자중해야 되는 경지가 있습니다 대화적인 마음 양심의 발심은 알겠는데 자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남을 함부로 도우면 안 되는 공감한다고 덤벼도 안 되는 어떻게 도울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물에 빠졌는데 와서 같이 물에 빠져서 고생해 주는 사람이 좋아요 와가지고 뒤통수 까고 끌고 나가주는 사람이 좋아요 보살은 뒤통수다 아시겠어요? 다가와서 그냥 뒤통수 까고 기절시켜서 끌고 나가는 사람이 고맙다 와서 같이 막 얼마나 물에 빠져 힘드냐며 같이 겪고 같이 힘들어해 주는 분 저리 가줄래? 싶지 않을까요? 차라리 일 잘하는 사람이 낫다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더 보살돌 하고 있다고요 오히려 오히려 무심하게 쿨하게 자기 일 잘하는 사람이 더 보살돌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